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꿀꿀 이번에 해볼게임은요 커비 커비를 찾아서 라고 하는 로블록스의 맵인데요 안녕 커비야 말을 하고 있네 내가 어디있는거니 너는 지금 커비를 찾아서에 들어왔어 보여 보여 그렇구나 커비를 찾아서 그냥 말그대로 커비를 찾으면 되는 것이었던 것이었는데요 뛰어가지고 그냥 여기 어 왜 못가 뭐지 렉이 아 가지 못하는데요 왜 못가지 아니 왜 못가는거야 점프 너 어떻게하면 내가 찾을 수 있니 뭐라고 고 겟어 프렌드 앤 메이커 타워 친구를 만들어서 타워를 쌓으러 가고 세상에 타워를 쌓아서 가야되나봐요 여기는 뭐야 커비 찾으러 왔다 커비다 커비 커비다 낚시하고 있는 신사 커비 찾았다 하하하하하하 배지를 얻었다 삐신 커비 낚시하고 있는 커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 풀이다 풀 풀로 변신한 커비에요 풀 커비 저게 안올라가 지네 저기 어떻게 올라가 머리로 점프 요것도 친구 찾아서 타워를 쌓아야 되나봐 어 커비다 도모컵이다 찾았다 도모컵이 그 다음에 친구야 브로 브랜드 브랜드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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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히어 컴히어 이리로 와봐 친구야 이리로 와봐 스탠드 히어 스탠드 히어 여기 서줘 친구야 아이 니이드 커비 오케이 오케이 아이 헬프유 오케오케 흐아 아이 안되네 왜 안되지 오 쪄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 쪄이 됐다 됐다 예이~~~~~ 예이 아이 겟 커비이~~ 됐다 오케오케오케 사과 도와줄게 사과 도와줄게 사과 도와줄게 사과 도와줄게 친구야 사과 도와줄게 자잇 얻었니? 친구 어디갔어 어 됐다 됐다 하하하하하하 친구 없어졌어 근데 친구야 친구야 어디갔어 나도 사과도 하죠 나도 사과 얻고싶은데 어쨌든 얻었습니다 이거는 폭탄 커비 아악 커비요? 커비요? 커비가 커비가 저를 터뜨려 버렸는데요? 또 녹화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케이 잠깐 좀 녹화가 중지가 됐는데요? 허허잇 하하잇 짜잔 됐다 얻었다 사과방이에요 사과방 와우 땡큐 사과방으로 왔어요 사과방이에요 사과방 점프 조심해야돼 인 Test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호오오오오요 오오오오오오 comparisons toted 어하잇 걸어 걸어 걸어! 걸어야 돼 걸어서 가야 돼 그렇지 걸어서 가면 실패할 리가 없었는데 빨라서 속도로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마른 것인데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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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올라 가지? 어이! 됐다 됐다 오오오오! 빨간색 사과컵이다! 사과컵이 획득 예에에에! 아이갓 애플 컵이~~ 땡스 고마워 친구야 사과커비 얻었어 고마워 이건 뭐야 요요커비 와 커비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거야 세상에 커비 종류가 저렇게 많다는 건가봐요 됐어요 이제 얻었네요 다음에 여기는 어 플러프왕자다 플러프왕자 털실커비 플러프왕자예요 시계커비 시계 시계커비 시계커비도 찾았다 커비가 또 여기도 숨어있을 것 같아 상자로 변신했을 것 같지 않나요 일어나 피그야 피자커비 있다 피자커비 피자커비 털실커비 찾았다 털실커비 찾았고요 피자커비 피자커비니 뭐야 치즈다 치즈 치즈로 와버렸어요 뭐야 이거 치즈나라로 와버렸어요 점프를 뛰고 하하이 뽀오이 쫘호오이 자하이 됐다 됐어 치즈 커비 여러분 커비가 치즈가 됐어요 아주 맛있는 치즈가 되어버린 것이었던 것이었다 돌아간다 치즈도 얻었고요 좋아요 집안에 아직도 얻어야 될 커비가 잔뜩 여기도 숨어있는 거 아닐까? 여기도 뭔가 커비가 숨어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뭐야?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야? 저거 뭐지? 뭔가 주스는 별 같은 게 있는데 주스면 뭐가 있나봐요 여기는 2층으로 가면은 이제 2층에도 또 페인트통이 있고 곰커비? 곰돌이 컵이니? 어? 여깄다! 옷컵이다! 빼부리컵이! 섬유컵이래요 섬유컵이! 섬유컵이 찾았어요 버튼컵이? 버튼컵이? 버튼이요? 커비가 버튼이라고? 여깄다! 여깄다! 어? 아닌데지 그냥 버튼인데? 어디서 찾은 거지? 커비가 여기 숨어있나 봐요 어? 뭐 어쨌든 뭐가 됐어요 어? 이거는! 커비가! 화가 났어! 화가 난 커비! 아잇! 오렌지 커비! 변기통 커비? 휴! 커비! 동물 먹고 싶지 않다 커비! 자고 있는 커비! 자고 있는 커비도 찾았고요 또 옆집에 들어가면 문이 안 열리네 집에 있는 거 다 찾았나 봐 페인트통 커비? 아! 페인트통에 커비가 있다!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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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가지고 커비를 찾는 거예요 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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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커비야! 너무 알록달록한 거 아니니 커비야! 스폰으로 돌아간다! 이걸 누르면은 스폰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하하하하 그러면 이제 또 계속해서 커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날고 있다! 슈퍼맨 커비! 하이점프 커비인 것이에요 여기는 나무위에 또 뭐가 있... 나무위에 커비 있을 것 같은데 인지 아니었다! 없었다! 저거 폭탄 커비는 정말 폭탄 커비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아니야 가시 아니야 폭탄 커비 말고 선냄 커비 있는 거 아닐까? 폭탄 커비는 조심해야 돼요 폭탄... 어우 여기있다 숨어있다 무슨 커비야 이거는 타이거 커비 호랑이! 커비가 호랑이가 되어버린 것이고요 호랑이 커비이 있고 저기는 마법사 할아버지 커비 아field 모카! 모카 Ricky 하하하하 일어나 피그야 일어나 피그야 왜 그러니! 마법의 힘이 나를 방해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커비야 커비야 일어나렴 커비야 다시 부활 부활했는데 안돼요 그렇구나 커비야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록 하구요 다시 태어나도록 하구요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야 되는데 런 바퀴 찾아야 돼요 바퀴 조심해야 돼요 저기 못가는데 가면 튕겨나가지고 정신을 못차리거든요 경찰 커비다 경찰 커비 경찰 아저씨 경찰 아저씨 경찰 커비 아저씨 머리 박고 안되네 머리 박고 가도 안되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에스크 유 스테이백 울어서라 뒤로 돌아간다 안된다 일단 바퀴를 얻자 이거 커비 아니야? 아니야 커비 아니야 일단 바퀴 바퀴 커비 얻어 뽁 타이어 커비 획득 어 여기 보도블러 커비 하하하하 보도블러 커비도 얻어버렸다 경찰 아저씨 커비도 얻어야 되는데 뭐야 건물엔 들어가지 거미 커비 하하하하 하하하하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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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봐 친구야 일라봐 뭐야 친구야 나 좀 도와줘 친구야 어 뭐야 타고 올라갈 수 있잖아 어 뭐지 타고 올라가지네 안되지 근데 으아 거미줄에 걸려버려요 안 더 올라가지는데 네? 뭐지 왜 안되지 친구야 어 됐다 예에 Tear 예 에이 아이가 스파이더 커비 나 거미커비 먹었어 친구야 나 먹었어 친구야 오케이 올라가 친구야 내머리 밟고 올라가 밟고 올라가 스탭 마이 헤드 밟아 밟아, 일로가 빨리 내 머리 밟아 동 예이 by 됐다 let's go 같이 가자 가자 여기 또 뭐 있나?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음 중에는 뭐 있나? 친구야 너무 뛰어다니면 튕겨나간다 여기 뭐있나? 없어 없어 다음층 쪼 쪼 쪼 쪼 여기는 옥상이다 뭐야 옥상에 뭐가 없나 여기 뭐 있으냐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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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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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마블 커비 구슬 커비 얻었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하아아아 할아버지 커비 아아아아 밀려난다아아 마법의 힘은 이길 수가 없었다 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 아이 마법의 마법의 힘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 여기 캔디랜드 가봐야겠다 캔디랜드에서 커비 찾자 또 사탕커비다 캔디커비 예에에에 사탕커비 찾았다아 그리고 아이스크림 커비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있다 여기있다 와플커비 와플커비 찾았구요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야 아 이건 커비가 아닌데 어노잉 오렌지 커비 시끄러운 오렌지 커비래요 커비야 왜 오렌지가 됐니 저는 먹을게 좋아요 그렇구나 커비야 이거는 뭐야 초콜릿 커비 이건 커비가 아닌가 초콜릿 커비 찾았어요 집안에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하 과자커비 과자커비 워크로 바꾸고 쩍 어 다시 나가버렸죠 다시 들어가요 쇽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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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되지 이거 쿠 쿠키 입니다 그거 칡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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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칡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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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비 획득 다시 돌아가려면은 이렇게 가면 되는거였네 다시 돌아가면요 저거 밟으면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돌아갈때는 근데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뻑 그렇지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는 산타할아버지 산타할아버지는 아니 어 뭐야 커비야 커비가 난로 안에 들어있네 어떻게 들어가지 저기 난로 안에 갇힌 커비가 있는데 나중에 구해주도록 하고요 아이스크림 커비다 컵이다 커비 착각이였다 착각이였구요 눈사람 커비다 눈사람 커비 획득 눈사람 커비 획득했어요 여기 또 있다 눈싸움하는 얼음 커비 아 미끄러 미끄러 얼음 커비 네거티브 커비 내가 왜 네거티브지 커비랑 눈싸움도 할 수 있고 어 깃발 커비다 깃발 커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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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비를 근데 깃발 커비 획득했다 얼마나 획득했는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커비를 얼마나 획득했는지 볼 수 있나 옐로 커비 휘채치 커비 바퀴 커비 워터멜롱 커비 워터 커비 풀스타 커비 와플 커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획득한거는 여기서 볼 수가 있네 엄청 많이 남았잖아 헉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잖아 아직도 찾아야 될게 커비가 아직도 찾아야 될게 되게 많이 남았어요 요요컵이다 요요컵이 찾았다 예예 요요컵이 찾았고요 저기 수박컵이 있다 수박컵이 수박컵이 획득하려면 집안으로 들어가야되는데 들어갈 수 있나 아 들어왔다 들어와가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얼음이라서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저 위에 수박이 있는데 아 요거는 또 친구들이랑 힘을 합쳐서 와야 되는 건가 봐 아 이럴 수가 혼자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객들이 너무 많네요 친구와 함께 하라는 그런 뜻인 걸까요 아니면은 요기 위에서 점프 뛰면 되나 어 요기 숨어있다 커비 아에에 틸커비 틸이 뭐지 틸커비를 얻었어요 아 아이고 너무 아우 미끄러워 아우 너무 미끄러워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게 아니라 바닥이 진짜 미끄러워요 조심히 가야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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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자 걸어가자 걸어서 조심히 요거는 탁자 밑에 숨은 커비 어떻게 가지 커비야 커비야 왕왕커비왕커비 점프점프 오오오오잇 가자아아아 하하하하 에에에에에 저기 어떻게 가냐 저거 하지말자 하하하하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요기서 절로 점프를 뛴다 달려오오오 됐다 오오 뭐야 로벅스 커비 헉 여러분 로벅스 커비를 로벅스 커비 그냥 커비가 아니라 하하하하 로벅스로 만든 커비인가 봐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었구요 다음에 또 얻을 수 있는게 이글루에 숨어있나 들어가 봐야지 안에 벽에 붙어있을 수 있어요 아우 이 까지 말자 cauliflower 어 이거 뭐야 툴수컵이다 툴수컵이 그렇지 획득 그담에도 물고기 커비 이거 오오오오오오 오리 커비 여기 또 요거 오오오오오 여기도 숨어 있어 그렇지 나뭇커비도 찾았다 물고기커비는 없나? 컵이 물고기는 없는 것인가? 얘들아 친구야 그거 폭발하는데 그만 터져버렸구요 딴커비다 딴커비 딴커비 어 뒤에 또 숨어있다 좀비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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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컵이랑 좀비랑 합치다니 좋아하는거 두개를 합치니까 더 좋아하는 아주 무시무시한게 됐는데요 컵이가 좀비가 됐다니 아니 세상에 이럴수나 좀비가 된 컵이는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뭐야 볼링장이다 볼링공 볼링공 피해야되요 피해가지고 가면은 따아 볼링커비 볼링공커비에요 볼링공의 구멍세계가 마치 눈코입처럼 생겨가지고 볼링공처럼 생겨가지고 들어올수가 있었구요 피자 아 아 아 여기로 들어오는거였구나 경찰커비 획득 예에이 신난다 어 뭐야 여기 커비도 박혀있네 옐로우 커비 획득 예에이 여기 집안에 또 뭐있을까 집안마다 커비가 또 숨겨져있을 것 같은데 커비찾는거 너무 재밌어요 커비가 여러가지로 변신해가지고 정말 정말 그 여러가지로 변신해 있거든요 곳곳곳곳곳에 존재한단 말이야 앵그리 버드 커비 아니 세상에 앵그리 버드 앵클리 보드 매우 화가 나버린 커비거든요 요건 또 뭐야 보라색 커브 마그네타 커브 이건 뭐야 소우 소우 뭐지 아 여기로 들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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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도 가자 뛰면요 안 돼요 뭐야 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기요 여기 커비가 없어요 뭔가 잘못됐어 커비가 있어야 되는데 왜 커비가 없지 커비야 여깄다 여깄다 크리스탈 커비 획득 여러분 그냥 커비가 아니고 크리스탈 커비에요 매우 엄청나게 찾기 있는 커비인데 찾아버렸고요 이거 뭐야 프레디인가 이거 둘리같이 생겼네 내 친구 둘리는 귀여운 아기 공룡 호인 호인 둘리는 내 친구 하하하하 요리보고 조리봐도 오오오오 알수없는 둘리 둘리 빰빰 저기있다 웨이들디 빡 웨이들디 획득 얘는 커비가 아니잖아 웨이들디 뭐야 나무 구름나라로 올라와 버렸어 구름나라로 올라와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천사 커비 어떻게 왔지 여기 근데 내려가 내려가 아 내려가라구요 어 저기 커비 있는데 뭐 아 웨이들디구나 커비가 아니라 하하하하 어 여기 노래하는 커비 있다 노래 커비 노래 커비 획득 노래 커비도 획득했구요 저기 뭔가 반짝반짝 있는게 있는데 이거 오 별 있다 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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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 그렇지 별 밟고 가야되 오 별의 커비 별의 엄마야 뭐야 이거 왜이래 아니 아니 자동으로 막 봐진다니깐요 이거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어깨 엄청 어려운 커비인거 같아요 굉장히 어깨 어려운 커비인거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커비인거 같구요 저기 벌꿀 커비도 있다 벌꿀 커비도 있는데 음 다음 웰컴 커비 웰컴 커비 얘는 얻은건가 집 옥상에도 뭐가 있는거 같은데 여기 화산으로 가보자 이번에는 화산으로 화산 커비 찾으러 가볼게요 여기있다 여기있다 어 여기도 있다 무슨 커비냐 루비 커비 그리고 너는 무슨 커비니 짜아 수구리기 안되나 수구려봐 아니 수구리기가 안되어 못들어간다니깐 짜아 커비 커비야 여기 숨어있었네 돌컵이 그레이 커비 하하하하 그레이 커비 획득했구요 다음에 돌 틈에 또 숨어있을텐데 그렇지 여기는 암석에 마치 광석처럼 붙어있구만 에메랄드 커비 다이아 커비도 나오겠다 이러다 다이아 어 여기있다 커비 레이저 광석 쏘고 있어 헉 뭐야 이거 커비가 아니잖아 쇼 다운 뭐 커비 어쨌든 커비 똥글똥글한건 커비에요 저기 또 있다 까만색 커비 찾았다 석탄 커비 석탄 커비를 찾았구요 찾았다 용암 커비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있다 길있다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용암 커비 획득했고 또 어디 숨어있으려나 커비가 어디 숨어있으려나 커비야 여기 조그만 커비있다 조그만 커비 하하하하 조그만 커비 찾았어요 레이드리티 여기있었고 여기도 또 뭐가 있지 않을까 있어 있어 워터커비 물커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뭐있어 뭐들어가 하하하하 아 왜 뭐들어가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커비가 방방곳곳곳에 있는데요 저기 또 있다 조그만 더 숨어있다 의자아 못들어가 됐다 찾았다 미스터 에그 커비 달걀커비에요 달걀커비 커비는 정말 뭐로도 변신을 할 수 있구나 여기도 있네 워터멜론 커비 찾았다 아하 저걸로 못가 저걸로 어떻게 가야되지 으아아아아아아아 아 점프해서 가야되는구나 으아아아아아 아 거의 다 됐는데 으아아아아 아 됐는데 요거까지 튕겨놔 없고 말겠어 너를 퍽 됐다 트롤커비 예 예 I got 트롤커비 예 아무 남짓 못하는 커빈데 얻어버리고만 말았다 밀쳐내는 커비였거든요 이건 뭐야 메타나이트 메타 메타나이트 쳤는데 안되는데요 질문에 답했는데 안돼 아니 왜 안되지 얘는 아 얘를 누르고 해야 되나 아닌데 안되는데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저기 으아 저기 저거 3단컵이 얻고싶다 아예 못 얻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커비를 찾아라 뭐야 이거 와우 와 유헤브 커비 오 커비를 갖고있어요 커비다 커비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소쿨 소쿨이라고 해줬는데요 너무 멋있다 아니 친구야 괜찮아 허 뭐야 와우 그거 뭐야 그거 구슬 뭐야 다 어디서 났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헣허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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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ti 두둑치 줌을 추고 있었구요 캣 게이머 6 5 7 7 친구 아주 멋있는 아이템을 네 Knox dust 도움은 필요없단다 나 혼자! 나 혼자 찾도록 하지 안녕! 터망쳐! 하하하하 아 저 별커비 나도 갖고 싶다 하하하하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커피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너무 재밌게 플레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임이었어요 어? 하하하하 재밌었어요? 쨍! 안녕! 하하하